그거 내가 울었단 말이야 응 알았어 리은이 해줘 리은이 해줘 니가 언니 가게 나도 한일 있니? 다요리 오늘은? 오늘은? 호떡 만들었나? 예! 너 어떤 호떡 좋아해? 꿀 늘어나는 호떡 좋아해 우리 오늘 이걸로 해보자 우와 그게 뭐야? 이건 호떡을 만드는거야 얘들아 얘들아 오늘 호떡 맛있게 만들어보자 그래 나 지금 손에 기름 많이 넣어 돌썩? 우와 미끌미끌 오늘 호떡을 맛있게 만들면서 재밌게 만들어보자 상상하는 사람 손 예! 이렇게 아까 우리 열심히 열심히 만들어봤죠 간죽을 했어요 자 내려놓고 이제 게임 설명할게요 앞에 컵이 1번 2번 3번 3번 4번 5번 6번 컵이 있어요 이 컵은 아주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요 원래 호떡에는 꿀이 들어가죠? 설탕꿀이 들어가요 이 6개의 컵 중에 설탕컵은 단 2개뿐 나머지는 양파도 있고 파도 있고 양파파 심지어 마늘도 있어요 예이! 둘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먼저 원하는 숫자의 컵을 불러보는거야 알았죠? 가위바위보 우와 간리가 이랬어요 간리는 3번 3번 민니는 몇번? 1번 1번 자 그럼 이번에 이긴 간리의 3번 컵을 공개하겠습니다 뭐에요? 뭐에요? 새우랑파랑 양파 하하하 새우랑파랑 양파가 단첨됐습니다 자 다음은 1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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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이거 린니가 가져야돼 자 엄마가 이거 먹히 싫어 하하하 하하하 자 이제 만점 만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재미로 할게요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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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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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구멍할게요 3 가윤이 2번 누가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거 몇 번 할거에요? 2번 2번 좋아요 2번 따라서 보내주세요 우와 타이납품 먹어버릴거야 안돼요 안돼요 내꺼 달콤하겠지 이렇게 해서 만두가 됐어 그래요 만투처럼 해도 돼요 모형은 하고싶으면 그대로 하세요 만두 떡 난 이렇게 해서 김칫 떡 옳지 잘 열려나세요 이거 엄마가 만드셨어요 바이너클 또렐또 우리 꼬르테 좀 더 만들어볼까요? 그래 조물조물 조물조물 동그랗게 동그랗게 구멍을 뻥뻥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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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 언니봐요 자기 언니봐요 아빠도 한번 보여주세요 4개 4개 나 크게 호석만 들고 아나는 나 가위바위보 리헨티네 4번 리헨티네 4번 리헨티네 4번 예에이 예에이 어디저라 뭐에요? 뭐에요? 우와 매운 고기 안다다다다다 안돼요 맛있어 매운 고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엄마가 만든 모양이 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장식 한번 해볼까? 네 이건 오물둥은 만두모양 만두모양 다 됐다 그래 우리 이제 한번 구워볼까? 네 자 그럼 기다려주세요 굽는거는 뜨거우니까 엄마가 하고 올게요 먹고싶다 먹고싶다 이거 먹어야지 아직 안 묻었나 음 무슨 맛이야? 매운맛 맛있어? 매워 아 꿀 완성 지금 구멍이 안 떨어져 1 리헨티네 언니 잘 꿀 나 맵바로 먹었을 때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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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이가 오 마늘 냄새 마늘 하늘! 진짜 맛있어 안녕 이거 꿀맛이다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